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월장각도로 찍을게요. 월장각도. 월장각도라는 게 있네요. 이렇게 찍은 게 월장각도래. 타시고. 감사합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어떻게 찬성하시면 반대하세요? 그렇게 해서 눈이 하고 있잖아요. 찬성 반대 여부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빠른 얘기보다도 독해에서 여야 간의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찬성 입장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월장각도로 맞춘시答 월장각도로 맞춘시答 월장각도로 맞춘시答